내 유튜브를 앞으로 우리 국민 전체가 어린애만 빼고 다 시청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오고 있다는 거. 천 가지의 경전과 만 가지의 책이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야. 이걸 못 알아본다. 국가혁명당을 알아보는 미소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국가혁명당이 이번에 선거에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것이 사라지나? 우리가 한 행동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일반인이 아니에요. 전부 다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전부 백궁의 전사들이에요. 전부 레벨이 높아. 맞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희망이 있는 거야.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천 가지의 경전, 천 가지의 경전, 만 가지의 책을 전설을 봐도 이 천경, 만전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인 앞에는. 그렇죠? 신인은 이 천경, 만전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이에요. 들어 있어 안 들어 있어? 인터넷을 말하는 거야. 천경, 만전이. 해인을 말하는 거야. 해인. 이 해인이 다른 말로 바꾸면 천경, 만전이야. 천 가지의 종교, 책과 만 가지의 서적. 이거를 다 깨투른 자가 신인이야. 맞 안 맞아요? 와이소 안 와이소요? 목소리가 적네. 와이소 안 와이소요? 기죽지 말아요? 뭐 코로나도 우리가 인간 이만큼 숫자가 적고 원칙을 시키면 되지 말도 못하라는 법은 없어요. 여기서 노래 부를 수도 있고 떠들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공무원님한테 협조하고 있잖아. 그런데 왜 말을 못 해? 알겠죠? 네. 소리소리 질러요. 알겠죠? 네. 천명이 모였는데 목소리가 이게 왜 이리 작노? 내 유튜브를 앞으로 우리 국민 전체가 어린야만 빼고 다 시청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오고 있다는 거. 그건 내 강연을 여마 미소로 쳐다보세요. 틀림없다고 그러잖아. 저 뒤에서 틀림없다고 그러잖아. 맞죠? 네. 저 뒤에서 틀림없어. 저게 숨어있는 사람들이야. 레지스탄스인가? 우리의 모든 목적을 이뤄줄 천사 들어가라.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성령은 들어가라.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 땅 문제, 안 팔리는 문제 모두 해결되라. 남에게 진 빚 문제, 생활비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라. 부부간의 갈등 문제, 자녀와의 갈등 문제, 이웃과의 갈등 문제, 법정이나 경찰서나 검찰과의 모든 갈등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라. 모든 사람이 부자되라. 못난 사람들은 얼굴도 마음도 예뻐져라.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 받을 시간이네.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나. 공자, 맹자, 알라, 알리.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어려운 해이가 아니야.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 말이 맞죠? 맞습니까?